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8페이지 창호음이 유리공사 보도록 합니다. 창호음이 유리공사는 철물과 관련 창원의 일반적인 상하고 유리공사 이렇게 별도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음이 유리공사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창호 철물 개념이 되고 유리공사는 각 유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창호 종류 중 개폐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는 거고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 이것이 개폐 방식이죠. 그러면 여다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다지에는 안여다지, 방여다지 그리고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열리는 자재문이 있었죠. 여다지에는 그리고 미서기가 있었죠. 미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다지가 있었죠. 미서기하고 미다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벽 속으로 밀어넣는 형태는 미다지고 문털 내에서 한쪽 편을 밀어붙여놓는 것이 미서기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르네기창이라든지 해전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개폐 방식에 대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개폐 방식 분류는 1번 자재문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1번 여다지 창호. 그래서 창호의 한쪽에 경첩이라든지 피보드 인지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니면 자유경첩이나 또는 레파토리 힌지라든지 있죠.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기둥의 한쪽으로 우리가 여닫을 수 있는 게 여다지 창호였죠. 그리고 미서기 창호는 창호바지에 홈을 한 줄 파거나 홈을 한 줄 파면 이거는 미서기가 될 수 없죠. 그러면 미서기 창호는 두 줄 파야 돼요. 홈을 두 줄 파거나 레일을 두 개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레일을 붙여서 아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중벽 속으로 홈을 한 줄 파거나 레일을 붙여서 바로 믿는 이거는 미다지죠. 그래서 2번의 2번은 미다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미다지 창호에 대한 설명이죠. 미다지에 대한 설명이고 미서기의 경우는 알아두실 것이 밑에 홈이 두 줄이에요. 레일도 두 개 붙여가죠. 그리고 밀어 넣는 게 아니라 한쪽 표로 밀어 붙여 놓는 게 밀어 넣는 문은 아니에요. 벽 속으로.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오르내리기 창호는 수직 홈에 문을 달아서 상하로 슬라이딩식의 창을 주로 매달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오르내리기 창호죠. 그래서 오르내리기 창호에는 추가 필요하죠. 그리고 도르래가 필요합니다. 도르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끈 와이어가 필요하겠죠. 와이어. 그리고 이제 잠금장치는 크레센트가 필요합니다. 크레센트. 이것들이 바로 오르내리기 창호에 철물이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전문은 통풍기료를 방지한다. 방풍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수리비는 조절목조로 사용한 것이 해전문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을 연결하고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문 개념이 되겠죠. 전문. 그리고 3번에 옆벽에 몰아붙이거나 벽 속에 밀어넣는 형식의 창호 개념이 무엇이 된다. 바로 미다지죠. 그래서 밀어넣는 것은 미다지입니다. 미석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죠. 플러시문은 울그미를 짜고 울그미는 문의 골조 뼈대로 울그미라겠죠. 그리고 합판 등을 양면에 덮은 거예요. 양면에 합판이기 들어가면 바로 플러시문이에요. 그리고 이 플러시문은 옳죠. 그리고 이 플러시문이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변형이죠. 이런 뒤틀림. 변형에는 대부분 뒤틀림이 있겠죠. 뒤틀림. 그래서 이런 변형이 가장 적은 거죠.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바로 플러시문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태문은 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울그미 태 없이 상하의 태가 없이 접착지나 볼트로 설치한 문이 되겠죠. 그런데 방충이나 한기목조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방충이나 우리가 한기목조로 울그미의 망사를 설치한 것은 보통 홀딩도화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의 홀딩도화 자발한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병풍처럼 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홀딩도화는 일강시선을 차단하고 통풍을 목조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홀딩도화는 자바라처럼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바라처럼 생기는 형태가 홀딩도화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칸막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버는 문을 닫을 창살처럼 되고 도난 방지로 사용한다. 이거는 루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강시선을 차단하고 이제 이런 통풍을 목조로 사용하는 이것은 루버죠. 루버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문을 닫을 창살처럼 되고 도나를 방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름문이죠. 그래서 주름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에 있죠. 울금이 없이 강화, 판유리 등의 접착이 볼트로 접착하는 이것이 바로 무태문에 대한 설명이죠. 무태문.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5번에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 그래서 먼저 1번에 알루미늄 창호는 강제의 비중이 낮고 네알칼리성이 우수하다 해서 OXX입니다. 자 알루미늄 창호가 알칼리성이 약하죠. 알칼리성이 약한 것이 단점적인 측면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개념 우리가 방화문을 크게 세 가지로 하죠. 3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그리고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연기 불꽃을 차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것은 30분 방화문이죠. 지금 현재 2번은 30분 방화문에 대한 설명이고 60분 방화문은 60분 이상이 돼야 돼요. 연기 60분 이상이 돼야 돼요. 60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 60분 방화문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리고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이것입니다. 자 이제 저걸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겠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게 30분 이상 돼야 되죠.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는 연기나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자 3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이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가 30분 이상 돼야지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그리고 3번 여밈 때 미다지와 여다지 서로 맞닿는 선때는 무엇이다? 마중 때죠. 마중 때에 대한 설명이다. 여밈 때는 여밈지는 선때가 여밈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치는 미다지 창호의 선때에 달아서 나이트레치는 여다지죠. 나이트레치는 여다지 창호의 잠금장치입니다. 이거는 나이트레치는 여다지 그래서 아파트 3대 현관 방화문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여다지 개념이 됩니다. 나이트레치였죠. 그리고 5번에 오르네이 꼬지전 여다지 창호의 상하 고증로라서 개폐상태 유지하는데 특히 5번은 맞죠. 그런데 이거는 쌍여다지에 쓰죠. 여다지 중에서 쌍여다지 창호에 쓰는 겁니다. 보통 외여다지의 경우는 가로꼬지새가 많죠. 가로꼬지새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알륨 장호는 알칼이 약해서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부식되기 쉽다 해서 자,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언 보시면 니언에 스텐레스 강제 창호 알륨 창호에서 강도가 약하다 해서 OXX죠. 스텐레스 강도 강하죠. 니언은 X 그리고 합성수지 창호는 열손실이 많다 해서 본성이 뜨는 OXX에 합성수지가 열손이 적어서 본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디귿도 X입니다. 그러면 금속 창호들이 사실 뭡니까 일손실이 많죠. 특히 알륨 이런 거 그리고 크레센트는 여다지 창호 철물에 사용한다. 그래서 OXX입니다. 크레센트는 어디다? 미서기 뭐 또한 세기라 쓰는 분도 있을 거에요. 미세기 창호나 자 오르내리기 오르내리기 창호 개념이 돼요. 오르내리기 창호 자 정리해 두시면 됐고 그다음에 미음이 목재함수율은 공사시방세 정한 바 없어져든 18% 이하가 돼 주면 되죠. 그래서 기역 미음이 옳은 겁니다. 기역하고 미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 이겁니다. 푸른은 잘 났는데 또 니은 디귿 3번 답하시면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시면 안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7번 여다지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이 아닌 것 해가지고 아죠. 자 크레센트는 제발 여다지 않습니다. 초성달 처럼 생겨 이렇게 그래서 미세기 창호나 우리가 오르내리기 창호에 잠금 철물 있죠. 피보드 인지나 레파토르 인지 도하 클로저 실린더 샘 샘 맞죠. 그리고 8번 저절로 문이 닫히지만 15cm 대략 12-15cm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창호 철물이 레파토르 인지 였죠. 1번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창호 공사에 관한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 나왔습니다. 먼저 1번 자유경첩은 창호를 안팎으로 자유유다 주시는 철물 자유경첩은 어디에 쓴다? 자유경첩은 자재문에 쓰는 거죠. 자재문 그리고 레파토르 인지는 열려진 문을 자동으로 닫힐 때 완전히 닫히지 않고 대략 10에서 열린 상대 유지합니다. 그래서 조금 열려있게 하는 철물이 레파토르 인지입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3번의 도하체크는 문을 열 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해서 벽이나 문에 부착하는 철물이 도하체크 닫혀서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도하체크는 문틀하고 문의 상부에 설치해서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하체크고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것은 3번의 도하 스톱에 대한 설명이죠. 도하스톱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크레센터가 미세기창이나 오르네기창의 잠금장치였죠. 그리고 플루아인지는 보통 경첩을 지지하고 곤란한 무궁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로서 플루아인지가 바닥에 힌지 장치를 설치해서 중량의 자재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10번 창호철물로서 도하체크를 닫을 수 있는 도하체크 닫을 수 있는 것은 여다지죠. 여다지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풍소란의 설명으로 옳은 것 되죠. 풍소란은 방풍 목적으로 되어주는 목재예요. 방풍 그래서 이거는 저것이 되겠죠. 4번 보시면 미세기문의 마중때에 방풍용으로 서로 특소린의 단위로 돼가지고 물리게 해서 바람막용도 방풍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풍소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중때하고 여밀때에 맞닿는 부분에 대어주는 문풍지 역할 하는 목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부재 명칭에서 해설에 마중때 여밀때 풍소란 멀리온 해놔죠. 멀리온은 창면제이 클 때 창의 보강이나 미관에서 강판을 중공형으로 만들어서 가로 세로 되는 게 멀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알루미늄 샷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알았죠. 그래서 알루미늄 비중은 철의 약 3분의 1 경량이 되겠죠. 그리고 시공중의 양생은 스틸샷 보다 간단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스틸샷 보다 우리가 이게 복잡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스틸샷 집에서 여다듬으면 경쾌하죠. 그리고 콘크리트 저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리고 미다지나 미석이처럼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알루미늄 샷은 열 전도율이 커요.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문의 위틀과 문짝에 설치해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장치로서 피톤 장치가 있어서 캡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다? 도아 체크 1번이죠. 도아 체크 이때 이때 출제한 크리센트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타 친 것 하나 안 친 것 없습니다. 실제 시험이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오타 친 게 아니고 실제 시험이 크리센트 오타 친 것 안 써 해가지고 그래서 미세기 창이나 오르내기 창의 잠금 장치 였다. 14번 보시면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로 설치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나이트레이치 였죠. 그런데 도아 체크 출제됐고 나이트레이치 출제됐죠. 레파토리 인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크리센트 출제가 안 됐죠. 패스너는 나중에 저기 패스너입니다. 고정장치 외부의 유리 이런 것을 질 때 고정장치가 패스너고 그런데 여기서는 창호철물 내야 되니까 2분 2분이 남았잖아요. 창호철물 중에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크리센트는 출제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그럼 20세 때는 왜 종합문제가 나네요. 22, 23 너무 쉽게 단단히 냈잖아요. 그러면 다른 패턴을 한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종합문제 낸 겁니다. 그러면 기억 알륨이 장호는 알칼이 약함으로서 모르타 지적 접촉을 피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옳은 자 그리고 니은 여다지 창호철물에 프라인지 되겠죠. 피보드인지 됩니다. 도아 클로우 되죠. 그런데 도아 행거 때문에 틀렸죠. 니은은 도아 행거는 전문의 이동장치 전문의 이동장치가 도아 행거죠. 그리고 디그 멀리오는 창면이 클 때 스틸릴방으로 부족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강판을 중경으로 접어서 가로세로 대어준 게 뭐다 멀리오는 했죠. 그래서 오른 지문 디그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레퍼드인 자유경첩의 일종으로서 저절로 다치지만 10에서 15cm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였죠. 그래서 공중 화장실 리얼도 오른 지문 되겠죠. 그래서 24일 때 종합문제 냈던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시면 제2절 유리공사 자 유리공사 패턴도 어떻게 개별로 최근에 냈기 때문에 앞전에 종합문제 형태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개별로 나올 때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일반 유리를 연하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공기를 약하게 부른다는 것은 냉각했다는 선행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강도 유리하고 강하 유리하고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열처리를 하는데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연하점 이상으로 하면 강하 유리이고 연하점 이하로 하게 되면 무엇이다? 배강도 유리 개념이 되죠. 배강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구분해 두면 돼요. 그러면 강하 유리하고 배강도 유리의 차이점이 강하 유리하고 배강도 배강도 유리의 차이점이 이거죠. 열 처리하는데 연하점 이상이에요. 그 반면에 얘는 연하점 이하가 되고 그리고 얘는 급냉을 시키죠. 찬공기를 빨리 냉각시키는 급냉, 냉각을 빠르게 시키는 거예요. 이건 참고에 서서히 부르는 선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도 얘는 3배에서 5배 정도 흰강도는 6배 됩니다. 중격 그리고 배강도 2배예요. 그래서 배입니다. 배 그리고 얘는 잘게 둔각으로 이렇게 부서지죠. 둔각으로 이런 식으로 부서지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예각으로 이렇게 절단돼요. 얘는 파괴됐을 때 예각이 되고 얘는 둔각으로 우리가 부서지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은 배강선행이니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유리 중에는 3번에 망임미리가 아직 출제가 안 됐다. 망임미리 금속망을 삽입해서 도난이나 하재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망임미리였죠. 그리고 2번에 유리가 파손돼도 중간 합성수지에서 파편이 비상되지 않도록 안전유리 이거는 바로 접합유리였어요. 그런데 이 접합유리를 갖다가 아주 여러 장을 하고 수지 좋은 걸 쓰고 강하유리를 해가 접합유리 만든 이것이 바로 방탄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에 부착된 종이나 기름먼지 등은 제거하고 한뒤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강하유리 현장 절단 가공이 곤란하므로 정확한 취소를 주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처리한 유리죠. 배강도 유리든 강하유리든 그리고 복청으로 제작되는 복청유리 그리고 로이류리 이런 것은 제작가공이 안 돼요. 그리고 유리볼록 이런 것 안에 저하공기청 이런 것은 우리가 절단가공이 안 되는 유리들입니다. 그리고 신축적인 건물에 유리 끼우기 일반적으로 내부 망원 시작되기 전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유리공사가 진행하고 내부 망원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청유리는 현장 절단가공이 용이하다 해서 OXX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접합유리는 반유리 사이 합성수지 중간막을 넣고 150도 오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만든 유리죠. 그래서 파편이 파손시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것이 접합유리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열 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해서 방사율과 열관률을 낮추고 가시강선 투과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복청유리 제외 사용하는 로이유리죠. 4번은 로이유리에 대한 에너지 절약목조로 사용되는 로이유리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번에 무슨 것이 나온다? 스팬들 유리가 나오고 있죠. 스팬들 유리는 보통 여러분 색상을 정한 세라믹 도레를 코팅해서 우리가 열처리에서 만든 유리 스팬들 유리 스팬들 유리가 배강도 유리 중 하나 세라믹 도려를 꼭 기억하시면 된다. 세라믹 도려 세라믹 도려를 코팅 해서 한거에요. 코팅해서 열처리에서 만들어서 색깔이 있는 색유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딩 같은데 우리가 고청 빌딩 외부 유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스팬들 유리 보시면 배강도 유리 현장 절단 가공 안되는 겁니다.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각종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오죠. 먼저 1번에 로이 유리는 유리 한쪽 면에 금속 코팅을 반사율을 높이는 시선 효과 난방 보온 성능 저하된 OXX 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량 그러니까 난방 보온 성능 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 스팬 로이 유리는 이렇게 제작됩니다. 냉방 용으로 보통 냉방 용 여름 용으로 제작된 것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 겁니다. 여기가 실내 가 되면 여기가 실외 가 되겠죠. 언어로 코팅을 여기에다 한 거에요. 코팅을 요면에다 한 거에요. 코팅을 언어로 코팅을 하는 거 이거는 냉방 용이고 그래서 티앙의 열 적외선 적외선 이죠. 적외선 열선 이라고 하는데 시방 세선 열 적외선 반사율 높이겠다는 겁니다. 반사율 들어오는 게 방사율 입니다. 방사율 방사율 낮춘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런데 난방 형용 형용 우리가 겨울에 목적으로 선거죠. 여기가 실내가 되고 여기가 실외가 됐을 때 코팅을 이쪽에다 하는 거에요. 코팅을 여기에다 그래서 실내 난방 복사 빠져나가지 않던 거에요. 코팅 면이 여기에요. 어느 코팅 하는 면이 그래서 약간 그리고 사계절 양쪽에 다 코팅 한 거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복청률은 2장이나 3장의 판율이 일정 강형을 두고 봉합한 거죠. 그래서 단열이나 방음 목적으로 진행된 거죠. 단열을 세분화하면 열의 차단 이잖아요. 그러면 방한 방서가 되죠. 여름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 겨울에 추위를 방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방음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바로 복청률이었죠. 그래서 이중창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늬유리는 표면에 여러가지 무늬 모양으로서 유리를 다양이나 주름형 꽃무늬 다양하게 해놨자. 국화꽃도 이렇게 놓고 이런 것이 무늬유리죠. 그래서 이거는 투사방정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강화유리 일반 판유 열철에서 강도를 증가하신 거죠. 그러면 강화유리와 배강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리블록은 사각형의 원형 등의 상자형으로 요열 융착신 일체로 만든 유리로서 최강도 사용되고 구조 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유리블록 이죠. 그래서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이 1번 이죠. 그 다음에 6번에 재료의 특성상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한 유리는 1번 에칭글라스죠. 에칭글라스 에칭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부식작용 화학약품의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이용한 것이 애칭이죠. 그래서 화학약품 부식회사 보통 산을 뿌리내면 유리가 부식될 것 각종 문양이 생기죠. 그걸 활용한 것이 애칭글라스 1번이 되는 겁니다. 봐주시고 저방사 저방사유리 로이 유리는 출제가 되죠. 3번 그리고 스팬들 유리 스팬들 유리는 세라믹 돌 코팅 에서 열철 에서 만든 유리가 바로 배강도 유리 중 하나라 했죠. 그리고 망입선 유리 이거는 망입 유리 금속 망입 배준 유리를 이어가죠. 그러면 이번 액정 조각 유리라는 것은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태양 있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가 색깔이 있어야 썬그라스 처럼 실내들 오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조각 유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9 배지 7번에 유리를 연하점 해서 가깝게 500에서 600 도시를 가열해 두고 양매 냉공기를 급냉 시켜서 만든 급냉 이 들어가면 무엇이라 글쎄요 급냉 은 급냉 은 무엇이다 강화 유리라 겠죠. 그래서 선행 은 무엇이 된다 선행 은 배강도 유리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0 페이지 8번 문제 보시면 유리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알루미늄 간복은 단열에 우수하다 단열에 불리하죠. 알루미늄 은 어떻게 열 전도율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간복은 단열에 우수할 수 없죠. 그래서 단열에 우수하기 에서는 뭘 써야 된다 단열 간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단열 우수하기 단열 간복을 써야 되고 알루미늄 간복은 단열 분리합니다. 그리고 로이 유리는 열 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제로 코팅해서 가시 강선 투과율을 낮추면 안 되죠. 가시 강선 투과율을 높이고 적외선 이죠. 그래서 가시 강선 투과율은 높인 거예요. 열은 높인 거예요. 열은 높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투과율을 낮춘 거죠. 적외선 적외선 투과율을 낮춘 거예요. 그게 방사율을 낮췄다 겠죠. 그리고 4번에 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율이 강도는 판률이 10배 이상 너무 강하죠. 이거는 3배에서 5배고 배강도가 두 배라 켰어요. 세팅 블록은 3시 하단부의 유리교 운용 부자제에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곰재가 세팅 블록 그래서 보통 4분의 1 지점에서 각각 하나씩 놓습니다. 그래서 8번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유리공사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되어나오죠. 그래서 1번에 구조 개스켓 하고 2번에 그레이징 개스켓 비교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로이 유리는 은소재 도마 콧에서 방사율 열 관련된 열 관련된 가시 가시 강선 투과율 높이 닿게 해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리고 4번에 피놀은 우리가 유리 바탕 유리 까지 도달한 윤곽이 뚜려한 얇은 막 이죠. 얇은 막의 구멍을 피놀이라 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클린것은 깨끗한 절단면이죠. 클린이 깨끗하다는 것이네. 컷이 절단된 거잖아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유리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그레이징 가스켓 가스켓이라 써도 되고 원래 발음은 개스켓 인데 유리 끼움용 자재죠. 개스켓 그래서 이거는 정형 또는 뭐 성형 제품 이랬겠죠. 정형 제품 또는 뭐 성형 부정형 은 없습니다. 개스켓 에서는 근데 24회 시험에 또 가스켓 이라 써죠. 그래서 개스켓 가스켓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압출 성형 에서 제때 개섭 하죠. 그리고 2번 로유리는 열역력 파손 방지 락에서 배강도 사용한다. 그래서 OXX 로유리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이제 열 적외선의 반사율을 높이고 투과율을 낮추는 방사율을 낮추고 열 가율을 낮춰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라 켰습니다. 그래서 2번 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유리 블록은 도면에 따라서 줄로 나누기를 하고 방수제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로 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팅 블록은 세시합은 유리기업용 부자에서 유리의 자중을 지하는 고임제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게스킷 가스킷 시공법의 일반상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통 유리한 면은 부드러운 게스킷 쓰고 다른 면은 밀도가 높은 게스킷 써주는 게 시공이 용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부드러우면 잘 빠지죠. 둘 다 견고하면 밀도 높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는 부드러운 하나는 밀도가 높은 견고한 거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게스킷은 유리의 각변 길이보다 약간 짧게 한답게 써트러집니다. 그래서 유리를 절단할 때는 1.5에서 2mm 짧은 지수로 절단하지만 게스킷은 약간 길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에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게스킷은 끼운 상태에서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 모서에서 끼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공성에서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이 계속해서 시공할 때 공사가 용이해집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먼저 1번에 보시면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 습도가 85% 이상이면 작업해서는 안된다 해서 되죠. 보통 기본은 85% 가 기준이 되지만 실란트 만 예외입니다. 실란트 작업은 얘는 90%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90% 이상일 때 얘가 이것만 90% 이상이고 중단할 때 나머지는 85%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배수구멍 일반조 5mm 이상의 직경으로서는 2개 이상 해주시면 되죠. 배수구멍은 2개 그리고 세팅볼로 유리의 4분의 1지점에 한계 설치해서 우리가 유리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이 닿지 않도록 하는 고임제라 결정 고임제 그리고 4번에 복청귤이 20매 이상 적치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매 이상 적치하면 유리가 무기 때문에 깨져요. 그리고 5번에 강화유리간의 클린스는 3mm를 표준하여 클린스는 공간이죠. 그것이 클린스의 3mm로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유리공사에 가는 설명은 옳은 것에서 이것이 바로 24일 때 종합문제 기출한 거죠. 그러면 1번에 방탄유리는 접합유리의 일종이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켓은 아까 유리기용용 부자재죠. 그런데 유리간격을 유지하면서 흡수제 용기가 되는 것은 감봉입니다. 그래서 2번 감봉에 대한 감봉. 나중에 띄워넣기로 낼 수 있어요. 2번은 갈로 띄워넣기 감봉. 그리고 로이 유리는 특수금속 코팅을 실외측의 유리에 외부면에 두어서 단위효과를 극대한다. OX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냉방용 이냐 난방용 이냐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죠. 구분해져요. 코팅 위치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실외측이 외부에 여기 둔거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도 그 둔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하점 이상이죠. 강화유리 연하점 이상이고 그리고 배강도유리가 연하점 이하랬겠죠. 그래서 둘 다 틀린 겁니다. 4번 5번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유리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리쪽은 이런 창호철물 쪽이죠. 이런 형태를 안 냈어요. 문제 다뤄 가지고 박스에서 기역 니역 디그 태그 이렇게 서서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지 이걸 안 냈어요. 창호 쪽에서 올해 철물 쪽에서 창호 철물 쪽에서 낼지 이쪽에서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평으로 넣는 형태가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오래 하시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제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장 공사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4 6 4 감사합니다.